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추레국기 4장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추레국기 4장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추레국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추레국기 3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번을 걸쳐가지고 사양하고 변명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3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갖 핑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무려 다섯 번에 걸쳐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바로에게 나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이제 본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린 이 80세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자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의 변명 세 가지가 이 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사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을 했는데 3장에서는 두 번이 나오고 이번 이 4장에서는 세 번의 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추레국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난 장면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 번씩이나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4장 1절을 한번 추레국기 4장 1절을 한번 1절 10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변명이 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세 번째 변명은 변명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들이 혹시라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모세가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허락을 했습니다 먼저 첫째는 뭡니까 추레국기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지팡이가 변해가지고 뱀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4장 6절에서 7절에는요 손에 문등병 소위 말하면 이제 개혁성경에는 문등병으로 나오지만 이 개혁개정에는 나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환자나 문등병환자나 그게 이제 그건데 이 언어가 좀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이 문등병 환자들에게 문등병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럴까봐 이것을 좀 좋게 표현해가지고 나병환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이 발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애굽의 유명한 강이 무슨 강입니까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출애국기 4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이적의 뜻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뱀하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에덴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덴동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사람의 이 발꿈치를 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다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 구세주를 멀지 않아 인류의 죄를 해서 구원하실 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미 약속한 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모세가 여기에 이제 그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복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호랑이가 되거나 사자가 되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왜 뱀이 되느냐니 이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 무슨 아무 능력이 없죠 마른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셨는데요 이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던졌는데 뱀이 됐다 뱀은 우리가 뭐 이제 징그럽지 그죠 이 뱀은 예나 지금이나 뱀은 별로 저도 뱀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가다가 이 뱀이 또 아리를 틀고 있으면 가다가 괜히 끔쩍 놀라가지고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밟으면 물겠죠 아니 길바닥에 가다가 이 뱀 보면 그 놈이 따라올까봐 아주 그냥 걸으면 날살라라 들고 뛰기도 하고 뭐 돌멩이 들고 그냥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그냥 아주 먹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잘라놓고 옛날에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뱀은 포만 때려잡아요 하여튼 뱀은 잡으지가니 좋은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놨겠지만 어쨌든 이제 뱀 얘기는 그만하고 자 여기 이제 역사 속으로 가게 되면 지팡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 하게 되면 이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그 사사시대에 아주 짧은 한 구절만 딱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사사들이 예전에 이제 그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찬송가에도 나오는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삼갈 삼갈 아세요 네 알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삼갈이 그 막대기를 들고 불레셋 군인들과 싸움을 하는데 불레셋 사람들을 그 이 삼갈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몇 명을 죽였느냐 600명을 죽였어요 막대기 하나를 들고 대단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고 성경에 나오더라고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이 막대기의 뜻은 배움의 도구라 하는 뜻입니다 막대기의 교훈은 배움의 도구 그래서 예전에 지금이야 뭐 교사들이 함부로 뭐 매를 들고 뭐 학생들을 갖다가 말 안 듣는다고 뭐 때리거나 할 수 없지만 예전에 이 선생들은 좀 과격해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교사들 같은 얘기 뭐 제대로 못하면 그냥 뭐 손바닥이고 그냥 뭐 막 때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 막대기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너무 과해 가지고 그냥 이게 정신적인 교육보다는 아주 그냥 어떤 안 좋은 그러한 교사들은 또 매를 또 때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삼손 삼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삼손은 사람을 뭘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느냐 하면 뭘로 죽였어요 나귀턱뼈 기억이 나죠 나귀턱뼈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만호와의 아들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삼손이 그냥 수수께끼 냈는데 수수께끼를 잘 못 풀잖아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 게 뭐냐 하니까 이걸 알아내려고 삼손 부인을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지고 그걸 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다 사람들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삼손이 치게 되면은 그 한 대가로 이제 뭐 여우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여우 가죽을 갖다가 그들에게 바친다고 해가지고 아하 나중에 참 그거 다 제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과정에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유다인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너 지금 우리 그 밀밭을 전부 불살라가지고 우리 밀밭을 훼손시킨 저 삼손을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삼손한테 유다인들이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못살게 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신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붙을 수 있냐 나를 밧줄로 갖다가 꽁꽁 묶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인들이 밧줄로 갖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힘을 한 번 주니까 이 밧줄로 두 밧줄로 두 줄로 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묶었는데 한 번에 그냥 힘을 쓱 주니까 그냥 불탄 산 밧줄처럼 그냥 부두두두 하고 떨어졌어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동굴에서 끌어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삼손이 나와서 딱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낙위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위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몇 명 죽였어요 1천 명을 죽였다 이게 1천 명 1천 명 1천 명을 죽였어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이 성경에서 노래하기를 낙위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위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 사사기 15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턱뼈를 내던지고 거기에서 라맛 레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라맛 레희라고 하는 이 뜻은 턱뼈의 산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천명을 블레셋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낙위 턱뼈 막대기 이러한 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주어졌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재구에다 넣고 그리고 골리앗 장군과 함께 1대1로 싸움을 벌이는데 돌몰매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집어던졌는데 정통으로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박힘으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발로 밟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내가지고 그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사울루왕에게 가지고 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보잘것 없는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주어졌을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 우리가 이 지팡이를 보게 될 때에 이 지팡이는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인도하면서 또 때로는 맹수가 오면 맹수를 쫓아내기도 하고 자기가 어디에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그 지팡이의 의지에서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가 그 광야의 길을 그 언덕을 오르내리고 바위 틈을 오르내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막댕입니다 바로 이 지팡이 그런데 본문에 이 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우리가 보통 뱀하면 마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뱀은 뱀으로 여겼는데 구원받고 나 이 뱀은 전부 다 마귀로 보여요 그렇습니까 이제 마귀를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뱀을 보면 마귀 마귀였는데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이게 딱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아 이게 모세한테 달려들어 그래서 모세보고 하나님께서 자 모세야 뱀 꼬리를 집어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뱀 꼬리를 잡았어요 뱀 꼬리 잡는 건 위험한 거예요 팩 돌아서면서 그냥 쫙 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뱀을 잡을 때는 어떻게 목을 꽉 밟고 나면 바로 이 모가지 삼각형으로 모가지 밑에 꽉 주어야지 그래야지 입을 벌리면서 물 나도 물 수가 없다네 그게 이 그름을 갖다가 꼬리를 잡으면 휙 돌아서면서 물 수도 있다고 그게 위험한 거잖아 그런데 어쨌든 꼬리를 잡으러 꼬리를 딱 잡아드니까 지팡이가 됐어 신기하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안될 겁니다 절대 저도 못해요 지팡이 별읍을 좁은 지팡이 갖다가 던져봐야 지팡이는 지팡이지 뱀으로 될 리가 없어요 이거는 모세 시대에 딱 한 번만 사용해야 되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기적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일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이제 모세의 손에 이런 문등병이 바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세의 손에 문등병이 바라요 손에 불 띈는데 이걸 갖다가 이 겨드랑이에다가 딱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딱 집어넣었다가 딱 빼니까 또 이 손이 깨끗해졌어요 나병이 그냥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 문등병이 다시 한번 나병이 발병한 이 이석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당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까지도 이 레위기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 나병은 보통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나병은 자기가 모르게 3년 자기가 알게 3년 그리고 남이 알아서 3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가 알게 3년 남이 알게 3년 자기가 이제 이 문등병은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시아 왕도 문등병이 걸렸잖아요 아론도 문등병이 걸렸었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문등병이 걸렸어요 왜 모세를 도전하다가 자기 동생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문등병에 바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문등병에 딱 손에 문등병에 하나님께 들게 했는데 이걸 넣어라 그래서 딱 집어넣었다가 딱 빼니까 그냥 또 깨끗해져요 딱 나왔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모세의 품을 이용해요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해방이 되지만은 결국 누구를 인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각 지역교회에 보금을 전파하게 하고 이러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신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일을 이용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고 나일강에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나일강 강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부으니까 뭘로 변했다고 피로 변했어요 피 나일강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원주는 사실 뭡니까 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실계천처럼 생긴 옛날에는 이 원주천이 무슨 뭐 배말타운으로 쌍다리에 배가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건 뭐 옛날 얘기고 지금 우리가 봐가지고 여기에 무슨 무슨 배가 떴겠느냐 했는데 옛날에는 자부지간 배가 떠다녔답니다 그렇게 넓었는데 지금은 좁아졌는데 강폭이 쭉 그래서 옛날 강이 지금은 그야말로 실계천이 됐어요 이제 원주는 그냥 장마가 지면 그냥 한번 물이 쫙 들어왔다가 장마가 딱 그치는 동시에 물이 쫙 빠져나 그래가지고 지금 관설동 쪽에다 뭐 댐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들이 댐 밑에서 잠을 자봐라 뭐 이러면서 뭐 그냥 막 또 그냥 댐 건설을 못하게 또 막고 하는데 어찌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든 이스라엘 참 애굽에는 유명한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말하기를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춘천에는 소양강이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감교 환자들이 많이 늘긴 하지만 그래도 소양강을 인해가지고 춘천은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강이 없어 참 아쉽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도시는 강을 끼고 도시가 발전하는데 여기엔 원주는 내놓을 만한 강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는 지금 35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나일강에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아주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왜? 나일강물을 통해가지고 이 애굽이 비옥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범람해가지고 상류에 비옥한 흙을 하루에 흘려보내는 것 그러면 하루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깨끗한 그 토양에다가 각종 씨앗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운 그러한 곡물을 생산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장해주는 그야말로 애굽의 생명과도 같았다 젖줄이에요 젖줄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이 모세를 통해가지고 바로와 애굽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이러한 의미를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 모세의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네 번째 변명을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변명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너는 이제 그 모세의 네 번째 변명과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오 주여 나는 본래에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출입국기 4장 10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1978년도에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창세기에서부터 매일 저녁에 창세기서부터 쫙 읽어내려가다가 출입국기 4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에 순정을 해서 그야말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여기 모세의 네 번째 변명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이 출입국기 4장 10절에서 오 주여 나는 본래에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모세가 말을 잘 못합니까 모세가 달변이에요 네가 괜히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사양을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나온 거지 실제 이 모세가 무슨 덩어리라든가 아니면 언어불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놀라운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라고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모세가 애국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가지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말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런 변명을 했느냐 얘는 하나님의 부름에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기를 애국에 들어가가지고 바로왕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할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변명을 늘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 모세가 기가 막히게 언변이 좋은 사람이요 달변가요 그는 정말로 말을 잘하는 아주 능순흥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애국에서 40년 동안 그가 궁중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세가 실제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하는 변명이 아닌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80세에 성숙한 이 노인으로 참된 그러한 이 자기의 모습을 깨달은 것이 자기가 이제 노구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상으로 봐서 젊은 날에는 자기가 정말 겁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해보려고 했다가 자기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그런 고난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80세가 되다 보니까 노련해져가지고 함부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모세 변명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추리국기 4장 12절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12절 함께 아까 조금 읽었지만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구한 변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됐다 이거 말 이제 변명은 그만하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주변이 없어서 뭐가 어떠서 이건 다 핑계라는 거야 다섯 번째의 모세의 변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은 뭐예요 추리국기 4장 13절입니다 13절 모세가 변명하기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래 나는 이게 아닙니다 나는 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변명은 모세가 망설이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을 하면요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면서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쫙 보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사실이 이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그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40년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서 자매하고 우리 지금 이제 올 1월부로 장로가 된 우리 넷째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영등포에서 올해 장로로 임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생이 고등학교 때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매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어놨는데 출입국기 4장이 와서 이 말씀을 읽다 이제 가라 하는데 이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이 얼굴이 화끈 달면서 머리빛이 쭉쭉쭉 서더라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뭐 전도하러 간다는 건 상상도 안 해봤고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역의 사자도 나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은 있는데 이게 그냥 저희 마음이 확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이제 아내한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매가 어디로 가라고 하냐고 고향으로 가라고 고향에 그때 우리가 이제 79년도에 77년도에 77년도 우리가 이제 그 78년도 여름에 프로동교회에서 한 18명 정도 성도들이 캠프를 갔어요 저희 고향에 3박 4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을 새마을회관을 빌려가지고 동네에 아이들로부터 빌어갔던 노인들의 일기까지 마을회관에다 갖다가 그 더운 여름에 어디 창문도 제대로 온다 거기다 갖다가 꽉꽉 채워놓고 보금을 보금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금을 전했던 그 형제님은 지금 이제 LA에서 지금 이제 주님을 섬기는 형제님인데 하여튼 우리가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나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터놓고 보금을 전했는데 3일 동안에 7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중학생들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노인들의 일곱 명 구원 받아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뭐 간증을 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하여튼 자운지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냥 뭐 보금만 전해놓고 그냥 딸랑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크으 야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누가 좀 어떤 형제님이 우리 고향에 가서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뭐 뭐가 갈만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도 그냥 뭐 나는 뭐 아니니까 갈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로지 직장생활만 하려고 열심히 차트를 배워서 직장생활해서 월급생활하면서 주님 좀 섬겨볼까 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차트학원에서 열심히 글씨 공부를 해서 다 팔려나갔는데 아무리 해도 나는 팔려가지를 않았다 그러다 진짜 주님이 자매하고 직장도 하려고 기도해도 주님이 직장을 안 주니 우리가 한번 기도를 바꿔서 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기도를 기도로 제목이 바뀌어서 주님 많은 날 직장도 하려고 해도 안 주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주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님 그런데 뭐 제가 생각을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제 가라고 하는데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끝내버렸으면 아마 서울대학교 교무처에서 그때 당시에 처돌급 50만원 70년 되니까 꽤 짭짤한 돈인데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계속 오래오래 있다 보면 이제 월교지 막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제 한양서에 이제 뭐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가지고 이제 가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 바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분별할 줄 압니까 제가 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누가 배운 적도 없고 당시에 영국의 선교사 이에이 제임스 선교사하고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거라고 가르쳐준 것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데 딱 주신 그래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자매이 가라고 하는데 어떡하니 아이고 나는 안 간다 당신 혼자 가려고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끝까지 자매가 안 간다고 버텼으면 그때 그 애가 버텼어 에이 그래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 직장생활에 납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자매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이제 모세가 정말로 가기 싫고 정말 자기가 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 들어가가지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다고 하는 건 자기가 도저히 용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능력하고 자기의 육체적으로도 80이 넘었고 그는 정말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고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로회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노를 바라고 그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모세에는 자기 형 아론이 있는데 제가 이 콤플렉스가 뭐냐 구원받은 지 2년밖에 안 되고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강단에 서가지고 그냥 메시지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사회는 봤어요 사회 하도 사회 볼 사람이 안 나오니까 우리 거기 때 당시에 사회관의 형제님 날 자꾸 옆으로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아엘인에 가서 나와서 사회 보는데 잔송 택하고 이것만 했지 간증을 해봤나 뭐 간증이 어떻게 생겨지든 다른 사람 아는 거 들어봐 내가 직접 얘기해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순종을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엎어지고 잡혀지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돕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이 모세가 이 모세 형 아론 이 대변자로 너의 동역자가 바로 이 형 아론이다 아론이 말 잘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받은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가 막히게 잘 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당시 자매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20명을 그때 구로동의 아가씨들을 인도를 했어요 보금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명이 자매들이 나왔다고 교회 완전히 그냥 댕긴 머리 그냥 엉덩이까지 그냥 머리가 치렁치렁해가지고 그런 그 자매들이 20명이 나왔어요 구원받은 자매들이 그 자매가 개인교제 해가지고 얻은 영혼들이라 그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안양천에서 가정집회를 할 때 자매들이 6명씩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주일학교 같이 돕고 이러잖아요 그러던 멤버들이 사역자 자매가 된 자매들이 여러 명 있고 그렇습니다 당산동에도 있고 광명에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아 그래 내가 전도를 잘 못하더라도 자매가 개인교제를 잘하니까 영혼들한테 보금전하고 개인교제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매는 이제 신앙 안에서 내보다는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하여튼 이제 경험도 있고 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게 해서 참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해서 이 정선을 거쳐가지고 원주까지 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를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 모세는 자그마한 침 자기 처갓집에서 40년 동안은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뭡니까 처갓집에서 몇 년 있었어요 20년 있었어요 20년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나올 때 야반도조했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모세는 자기의 장인에게 이제 제가 내 백성들 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잘 있는지 내가 거기에 가족들을 내가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도로가 뭐라고 하세요 장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보내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장인 이들로 모세의 요청을 듣고 편안하게 보냅니다 출애국기 4장 18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의 당당한 모습 모세의 과거의 지팡이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떼들을 쳤지만은 그러나 이제 현재의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능력의 지팡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날 나는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지팡이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팡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믿음의 지팡이다 믿음 말씀의 지팡이도 될 수 있고 순종의 지팡이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제가 그냥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팡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얘기 그 지팡이가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순종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고 장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임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말라기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에 손을 얹으시고 말라기입니다 6장 1절 죄송합니다 말라기는 4장까지밖에 없는데 6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에 1장 6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말을 잘못했는데 거꾸로 해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같이 한번 봉투하실까요?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상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혹은 너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도록 선택한 지상선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레국기 19장 5절 6절이라든가 신명기 14장 2절에 동일한 말씀들이 있는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파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몇 번을 기적을 행합니까 열 번에 열 가지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도 이 바로가 뭡니까 아홉 가지 기적을 행할 때까지도 이 바로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레국기를 보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보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추레국기를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전부 다 신이에요 신, 신, 신이라고 바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나일강의 강물에는 고기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개구리도 신이고 전부 다 이스라엘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기까지는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파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킨 후에 이제 바로가 이제는 항복하고 손을 들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을 했지만 자기의 고집, 교만 때문에 결국은 쓰라린 고통을 바로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행동하게 될 때에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 하려면 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 딱 받으면 수요일 날 딱 통화같이 나오고 금요일 날 다 나와야 되고 주일 날 다 나와야 되고 물론 나오면 좋지 그렇지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로포트로 만들어가지고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또 내가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내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또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거 막 빠져도 되네 그래가지고 요령을 피우면 또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경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신사적으로 자유의지 우리 양심에 맡긴 거예요 양심 그래서 양심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예로다가 사도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24절에서 26절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이 재밌는군요 모세를 그냥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놓고 또 모세를 중간에서 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잘 가는 거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가지시라 안 간다고 하는 걸 가라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중간에 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아들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그런데 모세 부인은 시뽀라인데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야 그러면 이방 사람인 이 시뽀라가 할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할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래 난지 8일 만에 할래 받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시뽀라는 이방 사람이니까 들어봐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 리가 없지 그런데 어떻게 모세에 의해서 귀동양을 듣긴 들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할래를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미처 할래를 행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할래 받지 않은 이 아들 하나 할래 받은 아들하고 이 둘을 데리고 가는데 어떤 노숙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붙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 시뽀라가 깨달았어 아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할까 가만히 어떤 시뽀라 마음속에 아마 이 할래를 행해야 되는데 이거 아들 할래를 안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도를 취해가지고 그 시뽀라가 자기 아들 이 할래를 행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할래 그래가지고 할래를 행해가지고 그 표피를 갖다가 그 아들 표피를 모세한테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 편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 모세를 살려놨어요 붙들었다가 놔줬어요 모세가 자기 시뽀라 아내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할래받지 않은 애국사람들의 밑에서 할래받은 백성들을 부원하기 위해서 너 자녀들부터 할래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가가지고 인도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 결과로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줬습니다 25 26절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신의 산에서 이 자기형 모세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납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의 형 아론과 40년 동안 헤어졌다가 극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국에 가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든든한 동역자 혈육의 형인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구원하는 데 큰 공헌을 합니다 다시 말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자기 동생과 동역해서 인도해는 모세는 형을 만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 설명을 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신뢰하고 그의 하나님의 행한 이적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끝절에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권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멍에 아래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올 2018년 1월 3일 첫 수요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은혜로우시기 바랍니다.